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한치의 간격조차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끝없이 먼 세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 슬픔 갈등 화해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관계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묵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오히려 부족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명품을 헐값으로 파는 것과 같이 과시하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자신을 보호하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며 적시의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때론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재능을 과시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인생 태도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둘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은밀히 숨겨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활용한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모함하기를 재주로 여기고 틈만 나면 사용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이 되어 스스로를 빠뜨리게 한다 사실 영리함은 중요한 자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지 잔재주를 부리는 데 사용하다가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훌륭한 자산인 영리함을 활용하는데 사람과 장소, 시기를 적절하게 가려낼 줄 아는 자이다 셋째, 아처만은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거북하거나 불편한 말을 해서 남에게 불만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늘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오히려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일 것이다 평소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거나 옳은 말로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진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넷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여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하여라 그러면 내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로 하기는 쉬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덕목이다 묵자는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는 말로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항상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라 오만한 마음은 멀리하라 겸손이야말로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뛰어나다 해도 우주 속의 작은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는 필신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다섯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마련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물론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서 얻은 그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때로는 승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로 인한 쾌감을 얻을 것인지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것인지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여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에 물들어 있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누구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잔처럼 변해버린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로 다른 사람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일곱째, 소인을 피하라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소인들은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피며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아내기 힘들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약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일곱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습니다 때론 폭풍에 휩쓸릴 것 같고 때론 조용한 물결의 안식을 찾을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결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한 이 바다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교훈과 지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